그... 저거 무한으로 빠져도 되는거 맞아? 어... 근데 나 미니게임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써니깐 나도 올라가던데? 세 번째부터 조금 어렵던데? 어... 근데 그니까 게임 오버는 아닌거 같애 마지막 기믹이 물에 빠지는거라서 음... 오케이 오케이 야 너 죽어 이제 너 이따 빠질 셀틀 때 난 안죽어 난 최후의 공이야 하필 최후가 돼도 마지막에 죽긴 하겠지 아니?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최후의 공인데? 몇 스텍이야? 50 계속 나야? 아... 에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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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11시 11시부터 네 마지막에 7시 오케이 11시 1시 11시 5시 마지막 7시 카폭 던질 준비하면 좋아요 어 미안 바닥 패여줄게 아 괜찮아 어차피 한 번에 안되니까 한 시에 나베 찜모 대고 찜모 위에 있기나 찜모 대고 아 이걸로 못해 자 아니다 주시 던졌어 한 시에 터질 수도 있다 오케이 한 시에 조심 태전 터더 아 히 터러요 아이씨 나이스 빨개해 주셔 그는 한 번 퐁당 나야 그럼 다시 뺀다 오 깍췄어 조심해서 이제 우리 딜을 잘 해보자구요 타이머 나오면 나 타겟이야 나 좀 멀리 있는다 휑휑이라 이건 뭐 무력화 기준인가 그런거 같아요 찍고 돌리기 조심해 여러분 찍고 돌리기 돌리기인데 뒤에는 엄청 짧아 범이가 무력화 아닌가? 다이얼 다 달기 전에 어쨌든 부서지긴 하네 무력화 같아요 이게 안 맞아주네 유도함 좋아요 불 이거 레이저 레이저 어쨌든 부서지 아이고 물에 빠졌다 가락 조심해 스택 불 조심 두번째 빠져야 되는데 괜찮네 두번째까지는 뭐 별로 안 흐름 일리아칸 그 첫번째 빠졌을 때랑 일리아칸 두번째랑 똑같은거 같아 아우 까비 저거 카운터 어렵다 스택 확인하고 위험하면 말해줘 저거 섹 오후까지만 해 저거 먹으면 이젠이 더 많네 한번 볼게요 괜찮아요 오른쪽 아래 기둥 한 번 살살 유도해볼께요 레이저야 레이저야 아이씨 또 빠졌네 세 번째인데 이거 될라 될걸요? 무한으로 될 것 같은데 아 난이도가 많이 안 올라가요 세 번 빠졌는데도 찐모 가능 찐모 찐모 일리아칸 세 번 빠지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 정도 아니에요 두 번 빠졌을 때랑 비슷해요 세 번째 확인하고 어? 감겼어요? 열린 데 서있어 열린 데 찾아 열린 데 찾아 왼쪽에서 왼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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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도 있어 했어? 날라갔어? 에에에에엥 올라가자 끝 어깨 어깨 세택 확인해 아 다 떨어졌지 세력 확인하고 무력화 되어있다 얘 귀여워 어머 님들 네 번 빠지면 조금 어렵긴 한데 할 만함? 네 암수 하나씩 던지면서 할게요 암수 던짐 아 맞다 남산 나 응 조심이야 예이이이이이이 아예 몸에서 자꾸 나오면서 일부 스택을 그러고 한다 계속 싸우는다 레이저 이제 세 갈래로 쏜다 어 이거 타임어택이야 이제 잡혔어 카운터 어 미치 개좋다 양먹어 양먹어 야 찍혔어 카운터 되냐 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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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됐네 어이구 나 잡힘 이거 뭐야 그니까 와 공중공격 개멋있다 와 이씨 처음 맨치한 패턴 섰네 조심해 천천히 1분 남았어 암수 하나 넣음 얘 뒤에도 길어졌다 여러번 찍힘 바닥 마지막에 다 터진다 휘두르기 파괴 아 나 찍혔어 카운터 해나 디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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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용 누가 라이노마 얘 사멸 진짜 어렵다 아 막 비버프를 너무 많이 넣는데 앞에 있으면 아 아 힘들어 힘들어 야 이야 아 마지막에 아드 그냥 막 날렸는데 아 경매는 2관문 4관문이네 그쵸 어 2관문도 근데 다시 한번 쉬울걸 우리가 2관문에서 뭔가 홀린듯이 3쌍 1쌍 2 2 2